추참 추참 안돼 안돼 조참 잠깐만 잠깐만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으구구아 짠짠짠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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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... 으어으으 وب Hopefully... 으아아아 committed 으 으으으 슷 야 진짜... 하아.. 잘 했잖아.. 인간적으로 하아... 예 주무세요 잘자요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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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ay 오외 oh외 빨리 점프 해 아... 아... 언제 끝나냐... 저기로 점프! 점프! 자아! 좋구요 자 이제 물귀신도 두렵지 않다 베베님과 나는 이제 동맹이 되었도다 그리고 나는 이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능력을 얻었도다 뭐지? 아무것도 아닌가? 비키라 이놈들아 뭐지? 그냥 여기는 충격 흡수용인가? 그런듯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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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또 뭐지? 티놀프님 쿠키 스무개 감사합니다 이것은 관심법을 터득한 궁예인 것인가? 그런 것인가? 뭐지 이거? 뭐지? 뭐 왜 쟤네 거꾸로 매달려 있지? 흐흫 흐흫 고맙습니다 티놀프님 으이샤 뭐지 도대체 아 알 수가 없네 진짜 여기 으이샤 으이샤 만든 사람들은 진짜 천재인 것 같애 솔직히 아까 그 줄타는 부분만 빼고 뭐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나? 난 이것도 무슨 막 터지는건줄 알았더만 흐흫 어? 막혔스 식인 물고기 인가? 하여튼 예 막 저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뭐지? 이걸 막았고 이거를 땡기면 저 윗사람들은 뭐지? 뭘까? 뭘까? 뭐 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지 뭐지? 도대체가? 그러니까 위에 액체가 있고 아까 이쪽으로 쭉 다시 가볼게요 이쪽으로 안 왔었단 말이지 제가? 이걸 누르면 물이 차나? 제가 내려왔네? 그래서 아 아프겠다 아 아 아 알았어 잠깐만 아닌데? 이거 아닌데? 그런 다음에 뭐지? 뭐지? 점프 아무것도 아닌데? 뭐지? 타임 맞춰서 때릴 수가 없죠 이미 때리면 얘는 올라가 있는데 아 아 잠깐만 흐잇! 이거구만 그 때리라는게 이 얘기였어요? 이거 얘 어떻게 갖고 올라가지? 문제는 얘를 어떻게 갖고 올라갔냐는거죠? 일로와봐 아하 그런 방법이 올라가 아주 좋아 아이 무슨 뭐 무슨 뭐 어? 아 뭐 이 정도는 뭐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저 흐흐흐 어 어 어 근데 의미가 뭐지? 흐흐흐흫 흐흐흐 의미가 뭐지? 아 얘를 땡긴 다음에 닫는거구나 그렇구만 짠 닫어! 야 잉몽중아 똑바로 안할래? 슛! 닫어! 잘했어 아 진짜 자아 머리 썼다 머리 썼어 빰빰 빠바밤 빠배배밤 가자 뭘 진짜 잘하셔 잘하시기는 가깝게 죽을거같은거 내가 다 알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유튜브 말고 또 어디서 볼 수 있나요? 카카오티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아니죠 저거 뭐 누르는건가 저것도? 저거를 끌고와서 누르는건가 그럼? 지금 지금 내가 두가지가 생각이 나거든요 하나는 얘를 땡기고 얘를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또 얘를 땡겨서 이중 점프하는거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여기 버튼을 눌러보는거 저기 왠지 버튼을 누를 수 있을거같이 생겼거든요 네 위에 뭐 보이죠 그죠 후슈웅 그렇지 티늘프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여기가 있군요 제 가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 대신 감금당할 수도 뭔 소리야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점프 못 타나? 얘? 아니면 타고 올라갈 수 있나?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? 여기서? 아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지? 아 잠깐만 일단 다시 꺼 봐 오케이 저건 뭐야? 어 이거 뭐지? 어 도전과제 도전과제를 달성했대요 투명 초유형의 방? 뭐야 그게 다야? 어? 왜 또 내려가? 흥?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? 아야야야 아 무슨 뭐 그냥 히든 뭐 그런 거시기야? 아야야 아 왜 안 켜져? 벌써 2시 9분이네 안 주무십니까 여러분? 아야야 왜 안 켜져 안 켜지는데요 이제? 그게 끝인가봐요 여기는 그럼 아까 했던 그거를 해봅시다 클리어하는 거 보고 잔다구요? 내가 클리어할지 안할지 어떻게 알고? 빡종할지 흐흐흐흐 흐흐흐 어? 어떻게 알고? 이중점프! 야 너 너무 느리잖아 흐흐흐흐 야 이중점프 너무 느리잖아 잠깐만 얘를 먼저 해야 되나? 우후우우우우우우 받쳐져 안 되나? 뭐지? 시청자 찬스 2회 사연 가능하다고요? 누가 정했는데 그거 허허 오! 되잖아 마ㅏㅓㅓ 그래 대... 역시 나는 천재인가뽀- 나는 천재인가뽀- 뿌왕- 뿌웨ibilidad 으쌰 오 کی요 무슨 캡슐이 인데요! 호이프 이 캡슐 뭐야 저 캡슐을 먹는건가? 잠깐만 야 내 캡슐 어디갔니? 내 캡슐 어디갔어? 여깄다 어 죽었다 저 죽었는데요? 잡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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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내꺼야! 내꺼라구! 아 못잡는데? 뭐지? 뭘까? 고마워 이준형님 이상한 질문 좀 그만하세요 경고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도 뽑는거구나 으쌰 오오오오 뭐야 오오오오 여기로 나가는 건가? 왠지 탈출하는 게 아니라 점점 악의 소구리 본거지로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이거? 그죠? 탈출하는 게 아니고 점점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 어 뭔가 파헤치로 들어온 건가? 그러면? 그죠? 왠지 그런 것 같죠? 탈출이 아니라 오늘 파헤치로 온 것 같은 느낌이야! 어이 깜짝이야 죽는 줄 알았네 음... 어디 보자 내리니까 우와 반대가 됐어 반대가 됐어요 물이 차니까? 그죠? 오히려 와 아까 그래서 그 물 속에 들어온 게 그거구나 그래서 반대가 된 거구나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짜증나겠다 아 짜증나네 또 음? 아 물 좀 마시고요 어디 핸드폰 참 웃긴다 진짜 이거 만든 사람들 진짜 천재인가?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생각을 하지? 도대체가 그렇다면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열면은 문이 닫히는데 네 닫으면 이건 다 찬 거고 내리면 문이 닫힌단 말이야 신기하네 오히려 여기선 헤엄치고 여기 나갈 수 있나 일로? 어디 못 나가네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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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내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고 이러면 이렇게 해야 열리는데 이렇게 해야 열리는데 어? 여기 잠깐만 여기 뭐 있다 내가 여기서 왔나? 제가 여기서 왔어요? 못 잡네? 아니 문은 열렸는데 갈 수가 없어 뭐 여기 가져갈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잡을 게 없는데? 어? 있다 있구만요 역시 찬스 가능요 자꾸 저를 유혹하지 마세요 문이 왜 열리는 거죠? 어 놀래라 뭐야? 왜 그 왜 왜 왜 왜 저 사람들 왜 데려가는 거야 와 질이다 뭐 오 와 오 오 오 오 오 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떡하냐고? 티놀프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찬스를 원한다면 유혹의 장미 밤에 피는 장미를 불러주세요 오 저기 어디까지 가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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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에 피는 장미라니 고맙습니다 티놀프님 잠시만요 다시 내려와 살짝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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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 어? 야 그렇게 많이 뜨면 안되는데? 잠깐만 여기서 잡을 수 있나? 아 잡을 수 있구나 오키도키 요 오키도키 요 요쯤? 요쯤이면 되겠지? 대단하다 와 올려야지 오케이 여기서도 점프가 모자르겠죠? 그죠? 그죠? 그러면 얘를 올리고 뭐야 아닌가? 뭐지? 울리고 오 어떻게 하는거지? 저 문을 막아야되나? 기다려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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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올려 올리면 그렇죠 이렇게 되죠 아 근데 저기 못올라가잖아 하하하하 멍충아 저기 못올라가잖아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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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중간에 진검다리처럼 나야되나? 근데 얘가 중간에 떠있질 않을텐데 그죠? 사다리 위에 놓으라고요? 사다리 위에 놓으라고요? 사다리 위에 놓으라고요? 이사로 왜 사다리 위에 놓으라는거죠? 그러면 피곤하긴 한데 왠지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못 끝내겠어 그래서 물을 조금 내리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조금 내리고 말고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냥 훅 떠버리는데 얘가 보세요 얘가 그냥 훅 떠요 보라고 보라고 어? 이렇게? 완전 뜨지 않게? 어 잠깐만 어후 애매한데 일단 문은 열려야 되잖아 그쵸? 어휴 내려와 내려와 다치는데? 일단 해볼게요 떨어지지 않게끔만 떨어지지 않게끔만 떨어질 것 같아 어? 우왕 우왕 굿 저 나 지금 너무 알려준대로 한 것 같은데 내가 알려달라고 안했는데 누가 알려줬어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알려줄래요? 내가 알려달라고 할 때만 알려주란 말이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난 이제 게임방송 안 해 재미없어 안 그래도 재미없는데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여기 점프할 수 있나요? 어? 안되네 뭐지 이거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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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놀프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또 재밌어 보이는 거 있음 할거문서에 할거문서에는 뭐야 어? 뭐야 깜짝이야 나 죽었어 할거문서에 할거문서에 맞아요 형은 라디오가 재밌어요 그럼 나가세요 게임 방송 보지 마세요 그럼 라디오 보세요 게임 방송 와서 재미없다고 게임 못한다고 할거면 그냥 라디오 할 때 와서 보십시오 괜히 승질 긁지 말고 보자 왠지 거의 다 끝이 보이는 듯 거의 다 운 듯 거의 다 운 듯 거의 다 운 듯 왜 맞는 말이잖아요 왜 게임 못하는 거 알고 게임 재미없는 거 알면 보지 말아야지 재밌는 거 할 때 와서 봐야지 괜히 재미없는 거 괜히 재미없는 거 보러 와가지고 재미없다 그러면 재미없다 그러면 갔나? 왜 왜 어떻게 하지 여기 어떻게 하지 여기 어떻게 하지 아닙니다 형은 형이 뭘 하셔도 볼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 이지 인성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버퍼 걸려요? 그래? 뭐지 여기는? 저거를 지금 눌러야 될 것 같은데 그죠? 나가게 해주세요 벌써 두시 반이란 말이에요 지금쯤이면 얼만큼 온 겁니까? 이거 해보신 분들 아니면 다른 방송 보신 분들 거의 막판입니까? 아니면 아직도 멀었습니까? 멀었으면 좀 쉬게 나중에 하게 내일 할게 내일 근데 거의 다 왔으면 좀 더 하고 김다희님 고맙습니다 주무셔야 되는데 아 뭐야 이거 김다희님 후원 5천원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아하 오우 오우우우우 우와 뭐야 이 사람들 왜왜왜왜 우와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일단 오세요 우와 이제 그거 안껴도 따라오네 고맙습니다 김다희님 고맙습니다 트니프님 고맙습니다 트니프님 이거 스팀게임입니다 여기서 또 행가래가 되겠지? 옳치 아이 높게 더 높게 더 높게 더 높게 아이 더 높게 하나 둘 으이쌰 아이 안됩니까? 이정도도 안됩니까? 어이쌰 으이쌰 으이쌰 이거 안되잖아 팔이 짧아요 킴투바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천원원 감사합니다 아 언제까지 할거야 딴 데 가봅시다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? 아니면 여기 뭐 밀수가 있는 어 저건 뭐지 근데? 저 공기청정기 같이 생긴건 뭔가요 저거 아니면 여기서 던져주십시오 저를 이쯤에서 던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아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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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가래 행가래 아 이쯤 더 오세요 더 오세요 네 이쯤에서 하나 둘 으이쌰 아이 높이 높이 하나 둘 으이쌰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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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흐 감사합니다.